됐다 됐다 이제 됐다 저 같이 10분만 하자 오빠 출연할래? 아니 이게 인터넷에서 계속 끊겨요? 어 이제 되겠다 계속 끊겨요? 제발 이상한 모습으로만 안 끊겼으면 좋겠다 오빠 지금 10분뒤에 같이 갈게 아 이제 나오나보다 아 이제 나오나보다 계속 끊기나봐 근데 이제 되는걸 될걸? 와이파이 있으니까 어? 누가? 일어나? 아 이제 된다 아 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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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is coming! Rebel Love! At 3! Two minutes later Yeah Two minutes after something's coming And happy birthday And happy 수정 녹음대 And... 우리 무슨 얘기했는데 다큰 켰지? 무슨 얘기했지 또?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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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저는 오늘 제 생일 컨텐츠가 My birthday content thingy is coming up at 9pm 오 몇시? 아 그래?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항상? 근데 벌써 나왔는데 올리는게 9시인거 같아 근데 좀 일찍 나와주시면 안돼요 컨텐츠팀? 생일 다 끝나서 맨날 어 나오는게 어디야? 당일날 그래도 좀 일찍 나와주시면 안돼요 근데 일찍 나오면 너무 좋게 뭐해만 스포일러 해주세요 스포요? 네 제가 아마 오늘 리슨에 안경 쓴 사진이 올라갔을거에요 네 그 의상과 그 안경을 쓰고 생일 컨텐츠를 찍었으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생일 컨텐츠 했던거랑 조금 다르게 그치? 하나로 깔끔하게 그냥 끝 오오오 뭐했어 작년에? 작년에는 평일 Syrenkin suspended 그래요 어디 나가야 될거같은 Holiday plan 오늘 저녁 먹습니다 고기 We too 네 가족이랑 같이 먹어요? 네 맛있는 고기 먹을 거예요 비싼 고기 네 정말 맛있다 예sam 이거 맛있어요 잘못하고 이렇게 입에 침 묻히면 먹게 되잖아 이거 맛있어 아주 립이 예쁘시네요 이거 맛있고 아니 근데 좀 각도를 이렇게 밑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못 올려 아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왜 립이야? 난 진짜 셀프 메이크업 따위 안 하고 다니는데 아 진짜? 언니 얼굴 내 얼굴 봐봐 이건 필터 써서 이 모양이야 뭐야? 필터 써서 이만큼인 거 같아 필터 써서 이게 좀 더 뽀샤샤인 게 보이는 거 같고 필터 써서 너도 이 정도인 거 같아 지금쯤 다 봤겠죠? 올라왔어? 올라왔지 않을까? 어디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어 립이요? 립은 제가 지금 폰즈를 하고 있어서 얘기해야 되나? 폰즈에 립이 맞나? 저 어뮤즈 것도 쓰고요 쓰리 컨셉에 잘 나오니까 에뛰드 것도 쓰고 저는 립 진짜 많아요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그날 컨디션에 따라 메이크업 색깔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 오빠도 해피볼데이 맞아 19일날 메이저 오빠의 생일이 생일이 생일 생일이었어요 내가 멤버 언니들 생일 선물 아직 못 챙겨줬는데 우리 병룡오빠 생일 챙겨줬어 괜찮아 리스펙트 아직 안 올라왔다는데 어? 오빠 그거 안 나왔어요? 셋인데? 그냥 그럼 스포 할까? 아니 스포 아니야 셋이 올라왔는데 아직 뭘 본 사람을 위해? 저희 말해? 말해 셋이 올라왔대 올라왔죠 오빠 컴백? 컴백은 하죠 그거 말고요 컴백은 벌써 기사가 떴으니까 컴백은 벌써 기사가 떴으니까 The other 스포일러 is coming to our rabbit love 어때 나이 영어 일치월장하지? 어 방금 수업 듣고 와서 좀 괜찮아 전문가 nothing was out 아무것도 안 올랐나봐 요즘 뭐 보세요? 저요? 저희 하루종일 tv만 봤어요 저 하루종일 침대만 있었어요 엄마 언니 요즘 뭐 봐? 지금 예림이 녹음하러가야 된데요 언니 요즘 뭐 봐? 나 요새 보는 거 없어 몇일 전 3시에서 티켓팅이 오픈됐습니다. 저희가 3월 19일, 20일 이렇게 이틀동안 콘서트를 합니다. 미니 팬미팅? 스페셜 라이브 콘서트 좀 이따 인스타그램에 포스터 올려야겠다. 스페셜 라이브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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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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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피부 메이크업도 좀 했는데 슬기요 어뮤즈 걸로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어뮤즈 짱! 이렇게 얘기해요. 폰즈 짱! 폰즈 너무 클로즈업인가요? 폰즈 짱! 짧은 ếu 지âr 오 perdón 네 volunteers 감사합니다. 제가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너무 선명하다. 오 되게 이거 눈 크게 되네. 그럼 저는 이만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 the birthday wishes. I'm gonna go and practice because after a year it's my turn to record. So thank you everyone. 생일 축하해 자기 고마워 자기 My birthday content thing will be uploaded at 9pm. So hope you like it. Not you. I don't like mint chocolate. I'm sorry. Have a lovely day. Thank you very much. I hope you all have a lovely day or I hope you all have a lovely night. So once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e birthday wishes and I hope you like my birthday content. Hope you like my birthday content. How do you like my birthday videos? I think it was a little bit different. I think it was a little bit different. I think it was a little bit different. I thought it was a different one. I love it. I love it. It's been a nice day. Thank you. 그러면 안녕 러비유